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파일도 아니고 Toto is Git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파일 형식을 여러분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버전과 버전을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에요 저는 아래 한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hello.hwp라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스 포맷입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텍스트를 한번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commit 해볼게요 commit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v6 check commit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텍스트를 또 카피해서 제가 문서에다가 이렇게 단락을 추가했어요 끄고 다시 commit 그리고 여기는 v7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 한글 파일이 두 번 변화가 있었거든요 Toto is Git으로 들어가서 show log 버전을 한번 봅시다 v7 v6 사이에서 수정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쉽게도 이렇게 에러가 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파일 여기 있는 v7의 hello.html 파일과 v6의 hello.html 파일을 우리가 추출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Save Revision 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Revision은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즉, 제가 선택한 이 v7이라고 하는 버전의 hello.html의 내용을 제가 어떤 파일에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클릭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바깥쪽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hello.hello-a23e.hwp 그럼 저 뒤에 있는 이건 뭘 것 같아요? 바로 저 버전의 아이디 Come In ID 저장 그리고 v6를 선택하고 hello.html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save-olivision2 그렇게 해서 바깥에다가 2273 저장했습니다 그럼 밖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생기는데 열어봅시다 이 친구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로그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왼쪽은 2273 2273이 누구예요? 이거네요 v6의 내용이고 오른쪽 a2, 3, 2 는 누구예요? 이거죠 v7의 내용 즉, 최신인 거죠 이런 식으로 파일 두 개를 열어서 여러분이 눈으로 비교하셔도 되겠고요 다행히 아래 한글의 경우에는 검토로 들어가 보시면 문서 비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문서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이것과 수정한 문서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이것을 선택해서 비교를 누르면 아래 한글 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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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